사실 요즘 생각하는 게 현대 문명의 산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영화 한 편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과연 혼자서 공부한다고 해서 몇 년이 걸려야 이거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 만들 것 같아 되겠어요 못 같은 소리 마시고 게임이나 오래오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체 1km 바깥을 안 나가니까 미드 럼블인가? 이러면 사사틴 하죠 럼블 상대로도 그냥 파밍하면 됐던 것 같은데 초반에 주도권 잡기는 좀 힘들고 아 미드 레넥톤일 생각을 안했네 잠깐만 틀나다리 미드 럼블리길 빌죠 누가 봐도 럼블리 탑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탑에 따라가는 건 바보긴 해요 탑에서만 나면 쉽진 않거든 차라리 라인 짧은 미드가 나아 방어력 19로 내가 버틸 수가 있을까? 아! 대박 왜 이러세요 아니 여기 있을 줄은 못 왔네 체력이 다 달아버림 심지어 미드 레넥톤 맞았어 아니 어떡함 굴을 한번 정복자 들었어야 됐나? 너무 상대를 대충 봤다 미드 레넥일 거 생각했어야 됐는데 인탑까지만 잘 해보죠 타밍하면서 설마 풀피 다이브가 되겠어요? 아니란 생각으로 설마 풀피 다이브를 하겠어? 할 것 같아 끝자리라도 해놓자 다이브도 안하네요 대포 하나 정도는 싸게 막았다 도망친다 이런 거 대신 탑 쪽 다이게 먹고 있죠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? 히메파동이 이게 안 나간다고? 진짜 아깝다 레헥톤도 좀 쇼브를 친거거든요 여기서 레헥톤이 죽었으면 레헥톤이 망하는거고 제가 죽었으면 제가 망하는건데 아니 내가 죽어버렸네 이거 까비 무조건 잡으려면 이제 갱킹이 좀 필요하겠는데 더이상은 좀 힘들듯함 와 센거 봐 이거 고임 어질어질한데요 대안하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저거 어떡해 다줘야겠다 다 타니까 제가 먹죠 저는 삽시다 Q가 안 맞았다 진짜 아까운데 사비 Q 맞았으면 잡았겠는데 바로 사비 대참사가 화이팅 바텀 미드는 좀 큰일났음 큰일이가 나버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단 분위기 안좋을땐 돌 한번 처음에 죽은게 스노우불이 크게 굴러갔다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는 안됐을텐데 그래도 엄청 불리하진 않아요 상대와 조합이 그렇게 좋은건 아니라서 여기서 만약 이걸 잡아준다면 잡아줘 잡아줘 어 네 어 그래도 이킬 땄다면 오케입니다 네넥을 못잡았네 사내 불씨가 나오니까 안죽는다 오히려 골드를 네넥톤이 몰아먹는거 오히려 좋아요 도파가 도파가 어 네 가로치고 미드에서 하하 이런것도 나쁘지 않죠 서포틸이랑 교환하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만년설이 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왁왁 여기서 하나? 애매한데 스키에는? 그렇죠 와우 좋아다리 이정도면 괜찮죠 랍배드 랍배드 다시 파밍 탑에서도 이 틈에 이득보는중 미드에서도 이득보는중 다타움에서는 죽는중 아니 살았나? 곧 살았다면 오케입니다 괜찮아 상대는 네넥톤이야 상대는 네넥톤이다 무책임한 미드네요 뭐 어떡하 네넥톤이 6킬을 먹어버렸는데 아쉽지 뭐 그냥 뭐 화이팅이요 캔 좋았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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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나 이거? 야밍 도파가 안에 랩같은거 그냥 상대에 있으면 그냥 9대트 10대트 박아줘 어차피 뭐..어차피 뭐 없어 저친구 거라라? 옳 좋았습니다 나르가 좀 위험한데 근데 어? 아니 나르가 돌킬을?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좋습니다 상대도 좀 급해서 무리하고 있죠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것 같은데 가는 중 가는 중 까비 아이 좀 아깝네 니신이 안 죽었네요 럼브라한테 녹아버렸다 니신도 못 녹였고 전멸 빠진건 좀 아깝긴 하다 땡 깔게요 굿 좋은거 좋죠 우와 더 칸 아 호 호 뭐야 아 인생 너무 느리다네요 너무 느리라고 하네요 제가 봐라 그 제드님? 아 대박 죽은 좀 아닌데 참 아니 죽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요 아니 크릴 나버림 왁왁 원컵 날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건가? 아쉽네요 하용 괜찮아 한타 잘해보자 하용 저거 한타 잘해보자 마인드 하용 맥펀 잡았거든요 한타 빠져야겠다 오케이 좋아요 잡아 굿 가버렷 가버렷 굿 갈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버렷 엥? 뭐야 다 죽었네 아니 좋았습니다 아 근데 럼블이 남았구나 럼블 궁이 있어요 네 좀 애매한데 이러면 가져야겠다 도망가자 이거 안될 듯한 어? 와드다 도망가야되는데 이러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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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로 올게요 헬프 타야된다 거의 궁은 빼거든요 나쁘지않아요 안죽은거면 베리를 노려요 펜타 가능? 가능 가능 펜타요 펜타 펜타 가버렷 좋았습니다 GG 나르가 좀 잘해준거 같은데 그래도 아이 좋았습니다 굿 잘 나오고 bach 저녁 뭐 어세 아 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